마지막으로 뉴욕타임즈가 지난 18일에 뉴욕타임즈 공식 인스타그램에 간장계란밥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간장계란밥이라고 알고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계란밥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밥 위에 김가루, 계란프라이 올라간 그런 음식 사진과 함께 올렸는데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계란밥은 흰쌀밥에 계란프라이를 넣어 비벼먹는 한국식 생존용 식사다. 생존용이라는 게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뗄 수 있는 식사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란프라이는 버터에 튀기듯이 살짝 부풀어 오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비법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릇에 밥과 계란프라이를 담은 뒤에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는 김가루를 뿌려서 비벼먹는다 이러면서 먹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장계란밥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먹는 방법 해서 이제 여러가지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올라오자 그 인스타그램에 막 댓글이 달렸어요. 다 한국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가지 댓글이 달렸는데 한국 아동들이 부모가 집에 없을 때 스스로 만들어 먹는 식사 이런 소개하는 댓글도 있었고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고추장 한 숟가락과 참기름을 둘러 비비면 더욱 맛있다. 그리고 참기름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는 여기 참기름이 빠졌어요. 참기름 들어가야죠. 참기름이나 마가린 이런 거 넣으면 맛있죠. 그리고 뭐 아직 간장계란밥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맛있어 보인다. 만들기 쉬운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외국의 언론들이 요즘에 이제 K-푸드라고 해서 한국 음식을 자주 소개를 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얼마 전에 지난 1월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숙취에 좋은 전세계 9가지 음식 중에 하나로 전주 콩나물 국밥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로렌 쇼키 음식평론가가 이제 소개를 한 건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해장국으로 파, 고추 등을 썰어 넣은 전주의 콩나물 해장국은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먹는 매우 인기 있는 음식이다. 이런 소개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미국 내 트렌드 라이프스타일 매체라고 하죠. 쿼치. 여기를 비롯해서 여러 식음용 매체들이 고추장을 그러니까 스리라차 소스의 뒤를 잇는 한국의 매운 소스로 소개하면서 발효식품으로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리라차 소스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미국에서. 중국요 그 굉장히 매운, 굉장히 맵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한국사람들도 이거 스리라차 소스 많이들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가 이제 워낙 미국에서 유명한 거니까 그거와 좀 비슷한 건데 한국에 고추장이라는 게 있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장은 사실 떡볶이가 워낙 또 미국이나 외국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이 고추장은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K푸드, 한국의 음식이 이렇게 미국 전세계 언론을 통해서 더 많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간장 계란밥이 이렇게 유명한 음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끝으로 간장 계란밥이 뉴욕타임스 기사에 올라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